네. 김경수님께서 목공진영씨 오늘도 개미송 들을 수 있는 건가요? 저 요즘 개미송 맥 연습 중이거든요. 크크크 개미송 잘 부르는 꿀팁이 있나요? 크크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이쁘게 부르시려고 하면 안 돼요. 네. 첫 번째는 이쁘게 넣어. 이쁘게 하면 안 돼. 약간 목젖을 짜준다는 느낌으로. 야 이거 여러분 한 번에 보세요. 이쁘게 하시지 말고 목젖을 딱 조으니까. 그렇죠? 뺏겼다. 안 뺏겼을래. 안 그래도 월요일에 생민영 만났는데 생민영이 개미 잘해줘라. 개미입니다. 박지선씨 코너를 좋아했었거든요. 개미로 바뀐 것 같아요. 개미가 제일 재밌어. 개미 잘해줘라. 진영이랑 안 하고 개미래. 그러니까요. 우리 개미 잘해줘라. 저도 여기 올 때 약간 일복을 입고 오게 돼요. 일개미처럼. 그렇죠. 오늘 약간 개미룩으로 입고 왔고요. 네네. 개미룩. 우리 김민진씨가 진영씨 톳같아야 하는데 혹시 톳나물 톳 말하나요? 이건 뭐 생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? 저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. 김민진님. 자. 목요일에 톳. 톳입니다. 네. 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